속보입니다. 오늘 4월 17일 새벽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규모 3.5 최대 진도삼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규슈, 도카라열도부터 오스미반도 동쪽 앞바닥까지 규슈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늘 4월 17일 새벽 이번에도 규슈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지진이 비교적 강한 최대 진도삼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과 화산폭발은 비슷한 시기와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발생한 규슈 지역의 지진들 특히 구마모토의 지진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와 지역적인 부분 역시 2016년 4월 14일과 16일에 발생한 구마모토 대지진을 생각해보면 우려가 되는데요. 2016년 4월 14일에 구마모토 대지진의 전진이 발생하였으며 이틀 뒤인 4월 16일에는 본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4월 16일에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며 동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남미 에콰도르 지진의 규모는 구마모토 지진의 6배 분출된 에너지는 20배였습니다. 따라서 남미 에콰도르의 지진이 일본 구마모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한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에콰도르 대지진 이 구마모토에 영향을 주었다면 올 2023년에는 터키 대지진이 구마모토 대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전후를 살펴보면 미얀마 산악지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구마모토 대지진 당일날인 14일 필리핀 남서부 민다나오섬 해안에서 규모 5.9 다음 날 남태평양 바누아투 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차례로 일어났으며 9일과 10일에도 네팔과 아프가니스탄 에서 각각 규모 4.2와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구마모토 대지진 전후의 상황과 2023년 4월 16일 현재를 비교해보면 2023년 3월 19일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발생 당일날에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016년 4월 10일에도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4월 10일에는 아프가니스탄 규모 6.6 그리고 현재 2023년 3월 21일에는 아프가니스탄 규모 6.5로 0.1의 차이로 거의 유사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016년에 이어서 규슈 지역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할 것인가 2023년 4월 16일 새벽 1시 30분 현재 구마모토와 규슈 지역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만 곧 3일 뒤면 혼성일식이 발생합니다. 혼성일식은 달의 시직경이 태양의 시직경과 비슷하여 관측 지역에 따라 계기일식 또는 그만일식으로 보이는 일식이며 이번 혼성일식은 100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매우 드문 현상이기에 여러 매체들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규슈는 대폭발을 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